네, 4월 8일 아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편 74편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성소에 있는 것을 모두 파괴해 버렸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의 암성을 울리며 승리의 상징으로 그곳에 자기들의 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휘둘러 벌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도끼와 왕치로 성소의 조각품을 모조리 때려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께서 경배받으시는 신성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모조리 부숴버리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전부 불살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보여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젠 예언자도 없고 이런 상태가 얼마 동안 계속될지 우리 가운데 아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수들이 언제까지 주를 비웃겠습니까?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욕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왜 오른손을 거두셨습니까? 주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예로부터 나의 왕이셨으며 세상에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괴물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아가 같은 괴물의 머리를 부서 사막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주는 샘물을 터뜨려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으며 항상 흐르는 강을 말리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주는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여우하여 기억하소서. 원수들이 주를 조롱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힘없는 주의 백성을 잔인한 원수들에게 버려두지 마시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는 우리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소서. 으슥한 곳마다 폭력배들이 우울거리고 있습니다. 짓눌려 사는 자가 모욕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셔서 주의 의로움을 밝히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하루 종일 주를 비웃을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이 외친 소리를 잊지 마소서. 소란을 피우는 주의 원수들의 소리가 계속 높아만 갑니다. 10편, 7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요. 원수가 성전을 야탈하고 그리고 불지르고 모두 다 파괴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시여 어째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주의 백성에게 분노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과거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오래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소유였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었던 우리 한때 시온산에 우리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3절에는 완전히 폐허간된 이곳이라고 말합니다. 적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수많은 치욕과 핍박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옮겨 놓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버리셨다는 내용이 1절뿐만 아니라 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을 보여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젠 예언자도 없다. 이런 상태가 얼마 동안 계속됐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가는요.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징표도 예언자도 그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처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성점마저 파괴되었는데 주님은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나서서 왜 해결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제발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든 오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나왔던 비슷한 구조가 뒤에도 나와요. 우리를 창조했던 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절도 만드시고 낮과 밤도 만드셨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원수들이 다 망쳐버려서 지금 이곳은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혼돈의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조금 더 뻔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분노한 상태인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주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을 왜 감추십니까? 주님의 도움을 왜 거두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수로부터 성전이 모두가 다 파괴됐어요. 성전의 나무조각들은요, 불쏘시개로 불 지르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적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의 존재를 대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삶의 리더로, 내 삶의 지휘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그런 습관에 쉽게 놓여 있는 거죠. 제가 반복되어서 일상이 되는 게 너무나도 가볍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선 너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로움과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울부짖는 이 통곡이, 우리의 울부짖는 이 통곡이 찬양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조금 너무한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제게는 너무 작은 거예요. 제게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빼앗아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성전만 급한 거예요.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성전은 그냥 하나의 죄로 불살라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실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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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